대마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과한 보호관찰 명령을 파괴하며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로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남연그룹 창업주 손자 등에게서 대마를 산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